아 포털에 수영장이 있는데 한간도 못했습니다 아 하이 굿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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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컨피렌탈 브렉퍼스트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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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완전히 새로웠댔어 보고 사람이 만든 것 같아 만들어 박물관에 왔습니다 앙헬레스에서 택시 타고 7km 정도 공항 쪽으로 오네요 여기는 클락이에요 다 카지노 카지노들 다 있고 클락 어디로 가는 거야 클락 여기도 운동장이냐 로이치 카지노 호텔 옆에 있네요 들어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날은 안한댑니다 월요일날은 안한댑니다 하... 클로스? 그러겠지 하... 시원하고 멍거리게 딱 탔네 하... 클락 요즘 왔는데 바로 위로 문 닫습니다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코리안타월에 왔습니다 한국말이 다 한국말이잖아 다 은찬드 한국말 지금 다 한국말이 어디서 해봅다 근데 어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개 아 앙헬레스 코리안타운 하은가 하은드 하은가 하은드 안녕하세요 코리안타운이라고 왔는데 어디 갈 데가 어딜 가야 되나 모르겠네요 그냥 왔는데 어딜 가야 되지? 코리안타운은 여기 저기 쪽으로 코리안타운이 아 이 밑으로 쭉요? 네 큰길로 따라서 쭉이에요? 네 코리안타운이 있고 아 그쪽에 있으면 워킹도우로 가시다가 그쪽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네 저 이거 숙소는 워킹스트리지 우리 그냥 소소하네 코리안타운 소소한 코리안타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타운 같습니다 설렁타운 점심이나 저녁시간에 한국 음식 먹고 싶을 때 식사하러 오면 좋을 듯 합니다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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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왔습니다 마트 가자 마트 가자 안녕 안녕 가야겠나? 왔어 망고 닦는게 없나? 닦아 놓은게 없나? 응? 닦아 놓은게 없나? 코리안타운에 있네요 슈퍼네 한국 고기들 불고기 뭐 이런거 다 있네요 고기 또 있고 코리안타운에 있는 마트라 보니까 한국에 그냥 진라면도 있네요 한국에 있는 마트 같습니다 수줍에 안 먹거나 포기 펜트 그래비 영업을 하는 것을 그 사람이 제재한 것 같고 이 사람은 같은 차다 그랬거든 오토바이 두 대가 서로 싸우다가 하여튼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당해보네요 신기한 것은 지금 가고 있는데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데요 거론은 틀린데 이게 맞는 것 같은데요 신기하네요 오케이 땡큐 시원사람 맘도 없네 아얄라마케물을 잡았습니다 113페소 113페소면은 한 3,000원 정도 되겠네요 나왔다 트라이크 저거 같은데 18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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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들이 너무 안좋네요 전체적으로 다 버렸습니다 큰길만 빼고 도로들이 이쪽 많이 안좋아요 매운이 어우 매운 냄새가 많이납니다 매운 냄새가 많이납니다 아우 오케이 땡큐 아우 오케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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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주슨가봐 KFC가 여긴 졸리브다 더 주슬네 이야 그린 위치 피자 콤보 밀 A 피자 콤보 밀 B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그린 위치 이게 고급인데 여기가 좀 비싼데 맛있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체인점이라고요 아이알라 몰 대국기랄 예, 고급 조용하자 네너로 갔는데 생각보다 고급 2.5 1.5 1.5 1.5 2.5 3층에 마사지샵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한번 올라오고 보겠습니다 좀 큰 쇼핑몰이네요 하웨이 삼성 여기 마사지인가 보다 여기 마사지야 다하네 한시간에 400 똑같네 시네마 굳이 크네 여기도 마사지 같은데 다이아몰 100패서 다하나 준비해 커피빈 카페 여기 가게들이 맛집들이 많은가 보다 배달이 계속 있네 일리오 일리오 여리오 네 네 네 굿대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갑자기 오토바이가 서서 다시 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하필이.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틀동안 여기서 받았고 전에는 저기서 받았는데. 뭐 살라고? 거의? 맞아? 사과. 이거 아니야? 오. 네 150. 빨간 걸로. 빨간. 샤워킹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졸리비 먼저 먹어봤으니까. 샤워킹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성공하면. 24시간 4개 세트, 6개 세트인데 뭔들 보고 3개 세트, 2개 세트, 3개 세트 3개 세트, 4개 세트 차고픽이 더 비싼 거 같다 절략이보다 비싼 거 같다 999원 달라고 어제는 그냥 그 비싼 거 달래도 싼 거 주도 여기는 699원 써있는 거 저거 지켰는데 700이면 17,000원?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비싸? 종류가 많잖아 저걸 다 줄게 하나 진짜? 그러겠지 다행히 안 고프니까 조금만 시키래니까 여기 뭘까요? 대귀비상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계속 먹었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 시켰는데 뭘 시킬지 몰라서 펠빈 세트 시켰는데 한 명은 먹고 떨어졌고요 4인 세트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으셨습니다